개순아. 엄마가 목욕을 못 시켜주니 너무 꼬질꼬질하네. 아 어떡하노. 우와 눈이 안 보인다. 어쩌지. 개순아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고양이 똥이라. 너 언니 안 비비. 너는 왜 이래 비비는. 헤이. 밍진이. 개순이. 개순이. 네 냄새 나. 언니 안 냄새 안 나는데 왜 너만 냄새 나. 니가 맨날 띠 댕기. 와 진짜 난다 냄새가. 개순이 슈퍼빠가 꼬순낸대. 개순이 나쁜 냄새가 아니라 꼬순낸대. 아니 근데 아니 자기야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저 초벌 미용을 하고. 내가 미용을 하고? 최대한 빨리 마를 수 있게. 엉킨 거를 일단 풀고. 이게 동안의 기본. 짧은 턱. 뭘 그래 쳐다봐. 똥발. 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줘? 아니. 거기 똑바로. 아니 똑바로. 아빠 봐 아빠. 개순이. 아빠 봐. 요를 보라고 요를. 그래 좋아. 아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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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순이. 목욕하자. 근데 물을 안 먹었네 아빠. 음. 개순아. 까빠랑 목욕해야 돼. 안 짤 수 있어? 세잔 해볼게. 세잔 해볼게. 아까 까빵만 짜야 돼. 해볼게. 똥꼬 진짜 세게 사면 되지. 아니 똥꼬 내가 짤게. 이따 맹자마. 자기 안 인생을 열면. 여기 이렇게 씻어놓고 가다놓고 해. 엄마 미안해. 응? 눈꼽.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어? 아프랑 목욕하면 그렇지? 가자. 아프랑 목욕. 아프랑 목욕. 살을 잘 담궈야지. 뭐하지? 그렇게 나한테 좀 돌려내. 얼굴을 접치지 말고 몸에다가 일단 상품 치러. 상품은 진짜 많으니까 안겨 쓰지 말고. 야 그... 그래. 다 좀 들어와라. 기울나? 손 끝으로 마사지하듯. 계속 말 시원하지. 시원하지. 좋아서 안 들어가네.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니 살이랑 겨드랑이랑. 그냥 막 이렇게 잘라주지 말고. 시원하지?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개선이 좀 시원해. 샴푸를 먹지는 말고. 개선아 샴푸를 먹지는 말고. 느끼, 느끼. 응? 느끼, 느끼. 뭐든 느끼? 잘 씻기고 했지. 지금 내가 당장이나 느끼고 그러고 싶어. 개선이. 잘 씻겠어. 아, 재질하네. 자세에 얼굴에 눕어주지. 얼굴은 물을 어떻게 묻힌지 알아? 진정해. 야, 그러면 안 되지. 코를. 코를 막아? 응. 막, 너무 세게 막힌다. 왜? 미안하다. 개선아. 그냥 아빠가 이렇게 묻혀줄게. 개선이 이러니까 애기 때문에. 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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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묻힌 거야? 다 묻혀줘. 여기 속톨은 완전히 말라있는 것 같은데? 어, 귀를 그렇게 열심히 빨아. 차트는 있니? 물꽃빛은 왜 꺼냈어? 물꽃빛이라고 해. 물꽃빛이라고 해. 물꽃빛으로. 아휴. 뭐 눈에서 끈을 빗어야지. 얼굴이랑 내가 좀 해보는 것도 될까? 왜? 비행기랑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 안 고통스러워 지금. 고통스러워. 얼굴을 빨간데 지금. 얼굴을 그대로 내는데. 손바닥 위에 풍강하게 눕는 게 있는데. 개선아 지금 코가 왜 불편해? 코가 왜 불편해? 코가 왜 불편해? 미안해 계속. 계속 키친 붓고? 아니 근데. 잠깐만 들어봐. 여기 줘봐. 여기 지금 비운 흥건하잖아. 그. 어? 닭이 근데 말리는 것도 힘들잖아. 카메라를 어디다 놔둬야 되겠나? 여기 다 말려간 적은 소화입니다. 아빠한테 보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야 돼. vere cause 오버가 깔끔하게 해 줄게. 아니 이거 맞지 않네 거기. 내가 추워서 빨리 말려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wichtiger rod에 배가야 해. 내가 할까? 자기야 내가 미안하다 배가 그래 불러갖고 고생이 많네 예전에 같이 개미용학원도 다녔었는데 빛에 끓겨갖고 상처날까봐 팍팍 못하겠다 복덩아 아빠가 엄마 쉬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개준아 아빠가 괜히 도와줘보겠다고 뽀짝거려갖고 더 오래걸렸지 미안하다 대신 다른거 열심히 할게 깨끗하네 이제 민순아 가야돼 민순아 가자 민순아 민순이 안고 가야 되나? 민순이 안고 가야돼요